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난리가 났죠 연예인 층간소음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오늘 새벽에도 옆집 아이는 악을 쓰며 울고 있습니다 어제 올라온 거죠 저 이사온지 이제 3개월 됐는데요 그냥 넘어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연예인이 산다고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낮에 사람들 하도 오가고 시끄러운 거야 낮이니까 그렇다 쳐도 아들만 내신 집이다 보니까 이해를 해야지 싶다가도 밤 12시까지 큰 애들은 소리를 지르며 놀고 새벽엔 돌진한 막내 꼭 깨가지고 최소 30분은 악을 쓰며 울어대요 매체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애들한테 절대 소리 안 지르고 애들 개성에 맞춰 키운다며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요 엄마 본인은 소리를 안 지릅니다 그런데 애들은 소리를 내내 지르고 소음을 내는데 여기 아파트 구조가 안방이 맞닿아 있어가지고 백색 소음을 틀어도 애 우는 소리에 꼭 잠을 깨요 하... 근데 애가 우는 거니까 어쩌지도 못하겠고 이스니도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거기 혹시 꽁꽁네 집인가요? 어휴 힘내세요 네 지금 40분째 악을 지르며 울고 있어요 정말 귀를 틀어막고 싶습니다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오후 3시가 아니고요 헉! 이 새벽에 40분을 울다니요 애들 많아도 밤 12시까지 시끄러운 것도 너무 심하네요 그러게요 애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놀아도 엄마 소리는 아예 안 들리더라고요 저 같으면 11시만 넘어가도 강제로라도 재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아니 달래지지가 않는 건가? 40분이라니 너무 긴데요? 이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애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한데 아니 그럼 나는 뭐야 우린 무슨 죄인데 아니 달래는 게 맞긴 맞아요? 이제 조금 잠잠해졌네요 하지만 자다 깬 저는 다시 어떻게 자라고 꽁꽁맘님은 제가 달래 드릴게요 자 눈 감고 코 자자 하하 님 덕분에 빵 터졌어요 고마워요 아휴 애가 내 싫어하니까 누군지 알 것 같네 달래주긴 하는 건지 아휴 땡땡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저 이사 오고 백색송 크게 안 틀면 우리 아이가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 둘째도 밤마다 깨서 한두 가씩 울던 시즌이 있어서 아기 띠하고 둥가둥가를 해도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옆집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쿠키랑 편지 써서 놓아드리고 그랬었어요 꽁꽁맘님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쪽지라도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넷째를 다른 방에 재운다거나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요 민원도 넣었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뭐야 신생아야 40분을 울다니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한 돌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헐 돌 정도 되는 아기는 어느 정도 안아주고 달래주면 되지 않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신생아면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저한테 너무 고통이고 힘든 소음입니다 어 잠깐만 그거 개 끙끙끙 아닌가요? 꽁꽁에 청약된 거 랜선 집들이 했던 거 기억나는데 새벽 늦은 밤까지 그런다니 어휴 힘들겠습니다 안방이랑 붙어있다니 더 그렇겠네 일단 그분도 혹시 그 정도로 다 들리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민원 넣었어요 애 오는 건 그렇다 쳐도 12시까지 노는 건 주의 좀 해달라고 하지만 뭐 사과도 전혀 없고 변한 게 없어요 헐 사과도 없었어요? 제가 연예인이고 하면 저 같으면 내 이미지 생각했어라도 먼저 빵이나 과일이라도 한 봉 주면서 어 저희 애들이 좀 그래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아니 뭐 12시까지 논다 쳐도 조용히 놀든지 그렇게 우다다다다 소리 내고 놀면 옆집이고 위아래고 어쩌나 저도 층간소음이 있는 윗집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인데 꽁꽁맘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민원을 어디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심해지면 쪽지라도 써야 할 것 같아요 관리실에 넣었는데 우리 집에서 민원 넣었는지 알고 있어요 저도 죄송하다 쪽지라도 있으면 사람 마음은 좀 풀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알고 있는 거죠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두 번 넣었다고 합니다 어 고생 많으시다 낮에는 좀 괜찮나요? 아니요 낮에도 사람들 엄청 오고 가고 아니 방문객이 왜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낮에는 뭐 그럴 수 있다 봐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우 고생 많으시네요 지인도 층간소음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아이가 매일 40분씩 밤마다 울고 애들끼리 음악 틀고 부부싸움 등등등등등 자꾸 잠에서 깨고 힘들어 하더라고 층간소음 소트레스 엄청나요 아니 저도 낮에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늦은 밤이나 새벽은 우리 애가 자다가 깰 정도니까 그런 수업 너무 힘들거든요 애 우는 건 솔직히 저희 아이도 진짜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새벽에 한 번씩 갑자기 악을 쓰면서 울고불고 할 때가 있었으니까 이게 진짜 달래도 잘 안 달래지더라고요 게다가 오히려 달래면 더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12시까지 소리치고 노는 건 좀 다른 집도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건데 아 그래 누군지 딱 그려지네요 사과 한 번 없고 그럴 거면 저런 주택을 가지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그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개성 있게 키우는 거야 그게 미뤄 넣을 때 관리실에다 누가 미뤄 넣었냐고 사과하려고 그런다면 하도 졸나서 제 호수를 알려줬다고 하는데 야 쪽지 하나 받은 거 없어요 한 번씩 그런 거 연예뉴스나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층간소음 그런 게 무섭지도 않나 확 그냥 제보해버리세요 자기가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주변에 대한 배려가 없네 하다못해 사과도 안 하고 말이지 제 생각인데 그냥 누가 미뤄을 넣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아 연예인이고 뭐고 저 너무 힘들어요 와 개 민폐네 처음엔 파티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낮에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 꽁꽁꽁인가 보네 쪽지라도 붙여보세요 이미 민원을 두 번이나 넣었어요 소용이 없어요 아이고 안방에 맞닿아 있으면 더 힘들텐데 그 집 사정도 있겠지만 물론 이 시간에 매번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글보니 낮에도 수시로 드나들고 북적인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도 아이들 자유롭게 키울 거면 주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층간소음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말하는 내용까지 다 들리니까 관리실 통제도 안되면 쪽지를 붙여보세요 12시까지 아기들 소리 지르고 놀기도 다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있나요 더군다나 아파트에서 그쪽 사정도 알긴 하지만 우리 사정도 한번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쪽지로 댓글 1번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아니 미친 지금 이게 제정신이야? 그렇게 애들을 자유롭게 키우려면 아파트가 아니고 전원주택에 가가지고 풀어놔야지 장난하나 그리고 부모면은 아이들에게 자유를 먼저 주는게 아니라 규칙을 먼저 가르쳐야지 아니 뭐야 자기 혼자 사는 세상이야? 내 댓글 써놓은 글만 봐도 진짜 어질어질하네 솔직히 그렇게까지 소음이 들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아니 설령 몰랐다 치더라도 민원이 들어왔으면 일단 사과라도 해야지 입을 꾹 쳐닫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저 사람 예전에 남편이 먹다 남은 저 사람 예전에 지 남편이 먹다 남은 음식 먹으라 했다고 인스타에 사진 올렸다가 사람들이 남편 욕 오지게 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남편 저한테 잘해줘요 이러는 거 보면서 뭐야 미친 거야 했는데 진짜 미친 거 맞네 2번 예전에 남편이 피 꼭 남겨둔 꼬라지 보면서 아 애들 교육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이미 했었어요 2번 아 물론 애들이 있으면 집이 난장판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집은 진짜 심각하더라고 아예 말리지도 않나 봐 정리도 잘 안 하고 교구나 장난감에 이기적인 난장판인데 뛰어노는 건 별 수 있겠냐고 조절이 되겠냐고 그리고 인스타 하는 거 보면 더 과거인 게 육아는 힘들지만 열심히 견뎌냐는 대단한 나 여기에 도취된 느낌이 팍팍 들더라고요 3번 저런 엄마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자율 존중과 방임을 전혀 구분을 못하더라 이거지 그냥 지들이 귀찮으니까 아무 규칙 없이 망아지처럼 풀어놓고 자율적 일할지 이런 데서 바로 무식이 보이는 거요 4번 인스타 가서 보니까 이슨이가 글 쓴 날에 생파를 했네요 새벽에 아니 밤에는 좀 조용히 해줘야지 뭐야 5번 기사 난 거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나는 교육을 시켰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에 더 놀라고 갑니다 꽁꽁씨 6번 인스타 가보면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로 한 댓글만 보이는데 저는 조심을 시킨다고 했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피해자가 나쁘다고 은근히 몰아가는 거 아니냐고 저 사람들은 피해자야 피해자 어디 미쳐가지고 애절소음을 불편하는 진상으로 몰아가는 거야 7번 미친 방금 유튜브 몇 개 보고 왔는데 애들 침대에서 막 뛰어내리고 구르고 뒹굴고 소리 깨끗 지르고 개판 5분 전이네 아니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지금 개그하냐? 8번 저 글쓴이 집 아이가 깬다는데 인스타로 고작한다는 말이 그 시간에는 자고 있었어요 아니 그럼 뭐야? 귀신이 약을 쓰고 울었나? 9번 인스타 보니까 민원 넣은 집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지금 글이 올라오는 시점까지 사과를 못했다고 하는데 진짜 기도 안 찬다 와 물어본 건 뭔데 그럼? 10번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어린 애들 있는 집이 새벽 4시에 시끄럽냐? 뭐 했냐? 어? 되덫? 생일 파티 이후 뒤풀이라도 찐하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선을 넘으면 혼내고 교육을 해야지 부모가 아들들한테 끌려다녀서 아들들 행동 제지도 못해가지고 집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보는 애가 더 답답해 유치원 선생님들 혼자서 애들 6명 이상 보면서도 이런 꼴 안 만들잖아요 아들들 교육을 전혀 못하는 것 같은데 교육 좀 제대로 하세요 와 땡땡땡님 민원 두 번 넘어도 똑같다고 층간소음군 올라왔어요 저는 아이들 조심시킨다고 했는데 불편한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 앞으로 저 잘할게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항상 익명사회만 가져오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제가 사이버레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만 가지고 오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어제 봤을 때 에이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왜 가져왔냐면 저 마지막 저거 보고 제가 마음이 바뀐 겁니다 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랬다구요 감사합니다